시민 여러분의 뜻을 10분 받드는 서울시의 10분 라디오 안녕하세요 DJ 박원순입니다 벌써 12월 이제 2013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아니면 혹은 한 달이나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세상에는 긍정적인 사람도 또 부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작가 버나드 쇼의 말처럼 낙관논자가 비행기를 만들었다면 비관논자는 낙하산을 발명하는 거죠 서울시의 10분 라디오는 시민이 시장이다 라는 믿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친애하는 시장 여러분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트위터 골뱅이 서울마니아 골뱅이 원순파악으로 말 걸어주십시오 그럼 우리의 10분 시작합니다 가로등 모두 전구색에서 주광색으로 바꿔주셨네요 낮처럼 밝고 전기 요금도 아낄 수 있겠네요 주황빛보다 흰색빛이 범죄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서울시 밝은 도시 될 듯합니다 감사드려요 시장님 골뱅이 우마타테라는 분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우마타테님 친환경 및 범죄 예방 절전 쪽 전문가이신 것 같네요 잘 알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안전실의 도시관리과에도 박수 짝짝짝 여러분은 지금 서울시의 10분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골뱅이 미스터 신안솔트님의 짧지만 다정한 이야기입니다 산세마을 좋아 보입니다 도시에 이런 마을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공동체 회복 보기 좋습니다 네 미스터 신안솔트 아마 신안소금을 만드신 분 맞죠? 네 반갑습니다 제가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하고 제일 먼저 찾았던 곳이 바로 이 언평구에 있는 산세마을이랍니다 정말 재개발이 취소되고 마을 만들기를 주민들이 힘을 합해서 이뤄냈던 그런 곳인데요 제가 보니까 뒤에는 산이고 또 텃밭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높다란 골목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산동네였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이 됐습니다 여기 산세마을은요 2011년에 처음으로 두꺼비 하우징 시범 마을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마을 길을 이렇게 넓히고 좀 예쁘게 가다듬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께서 스스로 쓰레기, 악취, 해충의 온상이었던 축사틀을 마을 공용특밭으로 가꾸었답니다 그리고 마을특밭에서 함께 거둔 농작물은 또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는 복지관의 아이들을 위해서 보내줬고요 이게 어디 저 멀리 시골에 있는 전원주택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서울시에서 이뤄진 일이랍니다 서울에서도 얼마든지 마을 만들기, 즉 공동체 가능하겠죠 여러분 또 최근에 보니까요 서울에서 따뜻한 마을 공동체 사례가 산세마을 외에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엄평, 제강말 마을 아파트는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서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예컨대 우리 집에 돌잔치가 있어서 오늘 밤에는 조금 시끄러워도 이해해 주실 거죠? 라든지 우리가 생산한 텃밭 고구마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라든지 게시판 하나로도 동네가 싹 바뀔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정말 경쟁이 많고 살벌하고 이런 세상 너무나 피곤한 삶을 우리가 살아왔죠 그렇지만 이제는 이런 많은 행복들을 통해서 이웃끼리 서로 마음도 통하고 정도 나누고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이런 마을 만들어지면 많아지면 좋겠죠 여러분 또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라는 걸 열었는데요 이게 또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의 삶이 좀 달라지겠죠 네 노원구의 어느 아파트는요 옥상에서 텃밭을 갖고 와서 수박도 생산한답니다 예 수박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수박을 생산하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니까 네 그러면 서로 친해지고 정이 막 소록소록 솟아나는 법이죠 또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심지어 살인사건까지 났다는 그런 뉴스 들으면서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제강말 마을 이렇게만 되면 아니 살인 나겠어요 그러면 누가 위에서 뜯으면 저는 아직도 잠 안 자고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해주시지 않겠어요 골뱅이 원순파악으로 들어온 얘기 좀 들어볼까요? 시장님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멘토로서 여쭤봅니다 CNWNA권 이런 분이 보내주셨어요 푹 한숨 자고 난다든지 아니면 어디 극장에 가서 어두컴컴한 데서 영화를 한 몇 편을 계속 본다든지 아니면 시장통에 가서요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걸어보세요 전통시장, 재래시장에서 하루를 걸어보시면 또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 JSY1851이란 분은요 오늘 혼자서 노원 오신 건가요? 지나가다가 시장님 얼굴 본 것 같아서 놀랐습니다 부디 몸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까지 건강하셔야 합니다 아니 내년까지만 건강하라고요 제가 수행원들보다 굉장히 발이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행원이 저를 못 들어와요 본 방송은 12월 1일 녹음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로니 진팍이라고 하시는 분이 보낸 사연인데요 서울은 이미 도시라기보다 하나의 나라와도 같은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여러분, 근데 미국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도 물론 잘 알려져 있지만 뉴욕, 샌프란시스코 이게 나라 못지않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런던, 영국, 뭐 도시인지 나라인지 잘 모르기도 하죠 파리, 프랑스보다 파리가 더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서울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네, 함께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여기 여러분들이 보내셨는데요 또 중황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런 사연도 보내셨네요 한 일원으로서 저희가 만든 정책이 직접 반영된다는 게 얼마나 뜻깊은 일인가요? 뭐 어떤 정책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예, 사실 지금 서울시는요 정책을 듣는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시면 뭐든지 듣고 있죠 시장님 유루유리 아세요? 라고 하는 분도 보내셨는데 유루유리? 아이돌 그룹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뱉네요 히엇, 시엇 이렇게 쓰신 분은요 서울도수관이랑 시민청 정말 정말 좋아요 늘 가고 싶은 곳이에요 이렇게 쓰셨는데요 네, 그럼요 서울도수관 가시면 정말 시간 보내기 좋죠 책도 읽으면서 분위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옛날 서울시청 청사거든요 그 다음에 또 시민청도 지하 1, 2층 가시면 뭐 거기 공정무역 카페도 있고요 뭐 곳곳에서 공연이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장터가 열리니까 여러분 여기 언제든지 오시면 하루를 재밌게 노시기 너무 좋습니다 이제 서울시의 10분 라디오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골뱅이 CZRNY라는 분이 이렇게 이런 걸 보내주셨네요 360번 버스인데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엄청 예쁘게 꾸며져 있어요 하시면서 링크를 걸어주셔서 제가 사진을 봤는데요 네, 360번 참 좋네요 정말 예쁘고요 360번 버스 승객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이 방송이 여러분께 들릴 때면 아마 12월일 텐데요 제가 캐롤 한 곡 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예 네, 그럼 서울시민의 뜻을 10분 받드는 10분 라디오 다음 주에 만나요 지금까지 DJ 박원순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뭐 그거 써? 그냥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안 주신대 Amazon이 안 돼 울면 안 해 이erstzej